아, 뒤에 저 박스! 저 뒤에 있는 저 박스가 과연 무엇일까요? 야, 이게 뭐야? 우와!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야, 여러분들 또 오늘 아주 또 신기술 한 번 보시겠네 또 신기술을 이게 바로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버추얼 리얼리티 줄여서 VR VR 기계 요즘 줄 서서도 못 구한다는 VR 게임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 어마어마하죠? 개봉식 하죠? 아, 개봉식 네, 알겠습니다 자, 이게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거를 또 이거 제가 누굽니까? 어? 떼도 수고 아닙니까? 자, 또 이거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것도 다 이렇게 해당어? 아, 이걸 구할 수 있죠 다 야, 이게 개봉식 빰빠밤 빰빰빰빰 빰빰 빰빰 저 눈에 시체를 넘고 넘어 아 여기 이건 공간데? 공가 야 이 안에 또 여기 하얀 어? 박스가 또 이렇게 들어있었네 박스 안에 또 박스가 들어있는거 아냐? 이게.. 우와 이거 봐! 이 신세대 박스는 뭔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어? 보십쇼 이렇게 이렇게 아아 이런 박스가 어딨습니까 세상에 이 안에 또 박스가 있네 이게 도대체 박스가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어 아 여기 딱 딱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어? 이게 또 이제 VR 이제 사용설명서 이 안에 또 보면 또 야 여기 이게 뭡니까? 어? 아 어댑터 야 어댑터 보세요 첨단 문양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? 심플하고 블랙 블랙으로 이야 벌써 이 첨단의 향기가 느껴져 어? 그리고 이거 어? 전선 전선도 잘 보시면 기존의 전설들과는 좀 차별화되어있는 첨단 문양이에요 네 자 여기 보자 박스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이 안에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헉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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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야 야 진짜 엄청나다 이거 어 이거 뭐야 어 자 여러분들 드디어 첨단의 세계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첨단 세계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이게 아기용으로 되어있어서 아기용으로 되어있어서 아니 안들어가는게 아니라 안들어가는게 아니라 하하하하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 야 이거 봐 야 오 오 자랑하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육대님한테 자랑하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? 뭐? 뭐야? 뭐지? 갑자기 전기가 나갔는데? 여기 위에 형광등이 나갔어요 대돈님이 오니까 형광등이 나갔는데?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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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씨 소영님 딩댕님 아 아 아프다니 진짜 미친놈 나한테 말 안하니? 혹시 불 꺼졌었니? 어 어? 이거 왜 불 꺼져? 아까부터 내가 저거 눌러서 졌나봐 자기 때문에 자기 오니까 불 꺼졌어 오다가 내가 저거 눌러졌었어 그래서 갈게 자 다녀왔습니다 아 VR 좋네요 이거 쓰니까 역시 확실히 모든 것들이 다 입체적으로 아주 잘 보이고 역시 신기술이다 플레이스테이션 역시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내가 아까 가다가 불 전체 소등하는 버튼을 한 번 눌렀었던 것 같아 큰일날 뻔했어 잘못하면 전기 다 끄는거 누를 뻔했어 방송 다 터질뻔 했지 내가 진짜 시커패다